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뷔TV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요괴처투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괴처투에서도 랜덤대전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괴들을 잡아서 키우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요괴개조라는 것을 통해서 요괴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요괴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센터에서 포인트를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통해서 요괴개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공략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센터에 있는 미션들을 깨면 클리어 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틀러 GP 모기를 누르시면 토너먼트, 미션, 보스 세 가지가 있죠. 가까이 것들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피사의 기준 없이 승리, E랭크 요괴만으로 승리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 클리어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클리어를 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깨도 이 포인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포인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스러시 같은 거를 깨시면은 클리어 상금이 뭐 900, 2400부터 해서 120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 대전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요괴들을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포인트로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해서 포인트를 얻는 게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를 많이 얻기는 얻었는데 이제 꿈의 대결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진짜 많이 써야 요괴들을 요괴 개조를 하고 나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써야 돼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를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있는데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토너먼트, 미션, 보스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미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플레이를 해도 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록 하고요. 보스 러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쉬운 거는 120포인트, 1승당 120이라고 써 있죠.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24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스 러쉬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모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고요. 이거보다는 기본적인 토너먼트 배틀에서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라이트급 하면 120, 미드급 180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헤비급 하면 240 난이도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240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공식 규칙하고 자유 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빨리 잡는 데는 공식이 더 좋습니다. 자유 규칙으로 하게 되면은 레벨도 99까지 있고 그 다음에 S랭크 요괴들이 여러 마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대전 할 때 익숙한 공식 규칙을 사용해서 공식 무한급에서 1승당 240GP를 받으면서 하는 게 그나마 포인트를 빨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서 제가 추천하는 파티 같은 경우는 먹모자, 너의 도사, 삼두구렁이 이렇게 3마리의 요괴를 활용해서 적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파티인데요. 먹모자 같은 경우는 E랭크의 요괴이지만 장비를 두 개 낄 수 있고 먹모자의 빙이가 정신력을 대폭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이를 삼두구렁에 걸어주고 삼두구렁이로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먹모자를 넣었습니다. 먹모자가 끼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삼두구렁이의 요술 속성을 없애주는 무의 혼을 끼고 있고요. 섬강의 혼이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영혼을 끼고 있습니다. 너의 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랜덤 대전에서는 주술의 옷 같은 걸 입고 플레이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빨리 공격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차방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차방의 혼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요괴의 정신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두구렁이의 정신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 위해서 아차방의 혼을 끼고 있습니다. 삼두구렁이 같은 경우는 주술의 지팡이 아니면은 도식기의 혼 같은 아이템을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벽 같은 경우는 탱커니까 도발의 혼을 끼는 게 좋겠죠. 뒤쪽에 있는 요괴는 미각을 두 마리 넣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미각을 두 마리 써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요괴들의 체력을 회복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파트에 보시면 탱커가 백성벽 한 마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탱커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미각 두 마리 미각이 착한 맘 할매의 영혼을 두 개 껴주고 있기 때문에 백성벽의 체력을 회복해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미각의 두 마리에다가 착한 맘 할매의 영혼을 두 개 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미각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 개는 스파르타의 혼 게으름이 뜨지 않게 해주는 스파르타의 혼을 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황천의 혼이라고 해서 그 힐러들이 체력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체력 회복이 효과가 떨어지게 해주는 황천의 혼이라고 하는 것을 끼고 있습니다. 황천의 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그 적들이 힐러 파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힐러 파티를 상대할 때 이 황천의 혼이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꼈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아마 랜덤대전 같은 데서는 이제 속도를 2배속으로 못하는데 여기서는 2배속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자마자 먹모자한테 우선은 삼두그랑이가 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쪽에 두고요. 자 빙의를 받고 나면은 바로 이쪽으로 아 잠깐 야 왕고약이 있잖아. 왕고약이 있을 때는 내 빙의를 뺏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되기는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정신력이 올라가는 빙의를 받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삼두그랑이의 연옥술이 상당히 세죠. 자 이렇게 너의 도사에 떠맡기기를 받으면서 삼두그랑이로 열심히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탱커가 백성벽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각 두말이랑 체력 회복해주는 영혼을 끼는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백성벽 말고도 마스크냥 같은 요괴들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마스크냥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를 못해서 그냥 백성벽으로 플레이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성벽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회복해주는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자 근데 거의 다 잡았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잡았네. 가드가 그리고 플레이어를 잡고. 가드가 풀려. 아직도 못 잡았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잡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이런식으로 해서 저는 포인트를 모으고 있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괜찮은 파티가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파티도 한번 나중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인증이 무한급에서는 나오는 파티들이 몇가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몇번 하다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지금 파티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 지금 파티 보시면은 이렇게 빙이 바꾸고 바꾸고 왕대쪽 기바락에 이런 요괴들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백성벽 대신에 그 마스크냥 아니면 참만모스 같은 요괴들을 넣으면은 그 탱커가 아주 금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괴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백성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너목차켓 사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너목차켓 사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를 풀리는지 안풀리는지 이런거를 신경쓸 필요없이 그냥 해도 데미지가 반씩밖에 안들어오기 때문에 뭐 빨간 도깨비라던가 뭐 이런 이런 상대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너목차켓 사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신력을 대폭 올려주는 비닐을 받고 나면은 데미지가 거의 200각각이 나오기 때문에 두번정도만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도 다 쓰러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잡죠? 이거보다 더 쉽고 빨리 잡을 수 있는 파티가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무산양 여섯 아 무산양 여섯 마리가 아니고 무산양 파티 뭐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더라구요. 그냥 이 삼두그렁이로 이렇게 때리는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해보죠. 빙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빙의를 받고 나서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멍모자가 그 삼강의 혼을 끼는 이유는 이렇게 빙의를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강의 혼을 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연옥술이 데미지가 세죠. 연옥술이 데미지가 센 게 아니고 이제 멍모자한테 무의 혼이라고 하는 요술의 속성을 없애주는 영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 나와도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순식간에 잡죠 순식간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걸로 플레이를 해보니까 지는 경우가 정말 운이 나빠서 뭐 삼두그렁이가 뭐 다섯 번 연속으로 연옥술을 안 쓴다던가 이런 경우에만 지구요. 웬만한 경우는 다 이기더라구요. 이런 파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랜덤 대전처럼 상대방의 탱커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빨간 도깨비라든가 무산양 이런 요괴들보다 그냥 삼두그렁이로 때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빨간 도깨비 같은 경우는 가드를 무시하고 공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또 지금 보시면은 가드를 하는 요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때려주면 돼요. 빠르게 때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삼두그렁이 데미지가 아 또 빛나가네 데미지가 엄청 세잖아요 또 200 정도가 나오면은 무산양이 60씩 3번 공격을 해도 2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두그렁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백성벽이 지금 제가 미각을 넣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을듯이 백성벽의 체력이 가드가 풀렸거나 이랬을 때 체력이 조금 많이 달아요. 그랬을 때 백성벽의 체력을 빨리 회복해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체력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미각 같은 요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요괴들도 많이 넣어봤는데 미각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삼두그렁이만 열심히 싸워주면 되기 때문에 뒤에는 공격하는 요괴 피쌀기를 쓰는 요괴 이런 거를 넣는 것보다 삼두그렁이가 공격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들 중에 삼두그렁이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삼두그렁이의 체력이 깎여서 죽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좀 더 공격을 해보죠. 이게 만약에 무의 혼을 안 끼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의 혼을 꼭 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삼두그렁이가 지금 보신 것처럼 미스가 생각보다 많이 떠요.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미스가 좀 잘 뜨죠. 왜 미스가 잘 뜰까? 원래 그런가? 명중률이 낮은가?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진짜 금방 잡아요. 진짜. 그쵸? 녹이는 것 같아요. 녹이는 거. 전부다 불태우고 있어. 자, 두 판 정도만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한 파티는 이런 파티인데요. 혹시 이거보다 진짜 엄청나게 좋은 파티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런 파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꿈의 대결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요괴 개조를 많이 해야 돼서 포인트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은데요. 이거보다 빠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괴 개조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 어떨 때는 요괴 개조를 안 하고 꿈의 대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요괴 개조 같은 것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이거보다 좋은 파티 찾기 어려우실걸요. 제가 해보니까 이 파티보다 좋은 파티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식 규칙하고 자율 규칙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율 규칙 같은 경우는 3조 그령이가 데미지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체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S랭크 요괴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 규칙으로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식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 규칙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파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 규칙에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 규칙 같은 경우는 레벨이 99고 그 다음에 S랭크 요괴들도 마음껏 쓸 수가 있죠. 그런 것 중에서는 제가 무산양 6마리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빨라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빨라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거 초시계로 재볼까? 한 번 잡는데 대충 1분대로 잡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공격해주면 돼요. 빙이 거는 것도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일단은 3도 그렁이면 안 죽으면 되기 때문에 백성벽이 조금 맞아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요괴성검사, 요괴검사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오 다행이다. 백성벽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지금 싸우는 파티가 생각보다 강해요. 쟤네가. 이번에는 3도 그렁이 연옥수를 2번 연속으로 써주면서 잘 잡아냈네요. 오케이. 3도 그렁이는 진짜 비랭크 주제에 사기요괴에요. 사기요괴. 그쵸? 이것 봐. 사기요괴. 참. 백성벽이 이 파티한테 은근히 못 당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포츠센터에서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공략해봤는데요.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파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괴 개조를 하고 나서 꿈의 대기를 또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